안녕하세요. 쉽고 빠른 게임정보 유도도우미, 유도우미입니다. 아레나 승리시 주는 인장, 다들 어떻게 사용하나요? 그냥 시장에 판매하셨나요? 아레나 인장으로 돈보는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. 마을시장마다 아레나 인장 가격을 확인할 수 있구요. 가격 저렴한 곳에서 구매 요청소로 아레나 인장 2,000개를 주문합니다. 2,000개는 약 12엔정도 합니다. 며칠이 지나면 아레나 인장이 구매, 2,000개가 조금 모자라면 시장에서 추가 구매하세요. 마을마다 있는 아레나 상점을 찾아갑니다. 아레나 상점에서 보상을 선택, 아레나 인장으로 다양한 스킨을 살 수 있습니다. 그중 시프트클로 교양 스킨이 있습니다. 아레나 인장 2,000개로 제작 가능, 시장에서는 약 1.4엔 실버에 살 수 있습니다. 가격을 비교해보면 아레나 인장 2,000개로 제작 가능한 시 약 10개, 시장에서 스킨을 구제시, 13.5엔, 대략 2.5엔 실버에 살 수 있습니다. 그럼 스킨, 제작! 오늘 직접 사용하거나 시장에서 살 수 있고 좋습니다. 지금까지 아레나 인장 2,000개였습니다.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.